어디야? 저기, 저기, 저기! 제발! 제발 알려주세요! 너는 뭘! 아니, 그만! 아니, 얘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! 뭐야, 여기! 야, 왔다! 어디야, 뭐야, 이거! 야! 한라사리야, 이씨! 아, 쟤야겠다, 여기! 아니, 뭐, 이거 하나 받겠다고 지금 한라사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?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먹고 난리였어? 아니, 끊어줘요! 하나가 안 빠진다고, 이씨! No pain, no delish. Fridays on Discovery Asia. 음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